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을 읽습니다. 19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고 니고데모도 몰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들이고 장사하였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꼭꼭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부활하신 주님은 열한 사도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이때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고 믿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21장에서는 그 후에 일곱 제자들이 모여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무트로 나왔는데 강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거두고 무트로 나와보니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떡과 구운 물고기를 준비해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궃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황이여! 평안을 치여다! 평안을 치여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권을 쓰고 자세궃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체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신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되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 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러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릎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리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에 준 메일이오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러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러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러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소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 딸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여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나는 유대인의 준비이며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힘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지을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돼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후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에와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이 이에 던져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